여기 보세요 큐 와, 너무 좋은데? 코치 키대 코치 키대 오자마시마스 잘 꾸며놓으셨네 배고파 소리 들렸어? 꼬르르 켰어? 꼬르르 오늘 우리가 캠핑이 맞는지 아닌지 제대로 한번 여기서 느껴보고서 그 다음에 캠핑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자 우리 오늘 사실 텐트를 안 쳤잖아 주작하면 안 된다 텐트 안 친 거야 작년에 캠핑을 진짜 고통스럽게 겪었잖아 오빠 근데 캠핑이라는 로마를 포기를 못하잖아 아마 있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여긴 내돈내상 우리 항상 놀러올 때 내돈내상 네 내돈내상이에요 여기는 캠핑을 하도 하고 싶은데 오빠가 텐트를 안 쳐지니까 텐트 싫어 이제 텐트를 안 쳐지나 봐 힘들어 일단은 세팅을 좀 해보자 자리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추울 수 있으니까 불멍을 여기서 하고 응 우리 근데 캠핑 좀 해봤다고 조금 조금 잘 맞잖아 이것이 팀워크다 이게 팀워크도 사실이고 여기서 다 해놨는데 무슨 아니야 이것도 창피하게 그런 얘기하는 거야 이런 동선도 중요해 오빠 와 열심히 했다 그치 뭘 뭘 다 하셨다고 내가 이렇게 잘 사왔으니까 겨우 메뉴 와 많이 챙겨왔다 미나리 미나리 냄비까지 갖고 왔어 아 그거 있어야 돼 맞아 삼겹살 먹으려면 그거 있어야 돼 이거 그래 중요해 오늘 와 한정 쌀 역시 여기가 또 삼겹살 삼겹살 이거 봐 숱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 와 아 그거구나 티비에서 봤던 거 같아 배고파 아니 이런 거를 해봐야 이제 뭐가 필요한지 진짜 알겠다 맞아 캠핑은 이런 곳에 와야 돼요 한번 나는 산추 닦아 올게 산추만 닦고 와서 나 여기 불멍 준비할게 너무 욕심 부렸나 그래 그래야 되잖아 이 정도면 됐겠지 아 된장 안 갖고 왔다 어? 된장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뭐 왜 미안해 뭐 얘기해봐 내가 햇반 안 갖고 왔어 밥이 없어? 미안 어머 미안해 미안해 근데 우리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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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응응 고구마 사봐야 되겠다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야 이게 캠핑이라 느낄 수 없는 그 강성 그렇지 마늘 간다 이제 응 가 가 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는 거구나 어머나 어머나 파이 샘 빨리 초발할게요 에이 네 흥정살 흥정살 진짜 쩐다 야 잠깐만 와 고기 미쳤는데 자기야 한 점 술 먼저 마시고 있을게 알았어 알았어 쌤 진짜 급해 이거 뭐 견치 같긴 갸죽이네 네 먼저 맛있게 네 먼저 드세요 아샤 아 어머 어우 어머 어때 죽여? 이게 삼겹살 자르는 결도 중요해 그렇지 그렇지 결대로 잘라야 돼 안 뜨거워 어머 야 봐 이제 팡팡이야 팡팡 아 화난다 화나 응 나도 화내 이거 응 와 미나리 미나리 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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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리 사람이 살고 있는 거 같아 살고 있는 맛이나? 응 아 맛있다 아 맛있어서 화가 난다는 게 이런 거 같아 응 1년 만에 성공을 했던 거 같아 캠핑 이거 성공이잖아 아 이건 성공이지 당연히 정해진 성공이잖아 너무 김치 김치 아 김치 주세요 이거 다 잘라놨어 어 센스 내가 캠핑 한두 번 했던 여자가 아니거든 하하하 어머나 아 그리들 작다 이거 11월인데 이럴 수 있나? 아 그러네? 그러니까 11월인데 나 반팔 처음이야 진짜 따뜻하다 진짜 따뜻한 거 같아 소쪽엔 또 매력이 또 있어 응 불 활 활 레츠기릿 하하하 아 잘 먹는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페트를 준비를 했는데 페트가 페트 괜찮지? 그냥 없어져 왜? 표정 대박이 안지게 부드러워 불이 지금 너무 좋아 응 이거 불 좋다 집에서 살까? 어? 또 장비빨 세운다 또 안 돼 괜찮아 요즘에 세상에 당근이 있어 왜? 아 진짜 본인 드시느라고 진짜 바쁘시네 어휴 어휴 사랑이 넘쳤네 아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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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상한 거 배워왔어 또 근데 캠핑은 오빠 알려줄게 장소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편하게 할 수 있는게 은근히 중요한 거 같아 응 아 진짜 대맞은데 진짜 리얼로 지금 생각하면 테이블이 필요 없어 이걸 가운데로 갖고와서 아니야 테이블은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밑에 조심해 응 아니 그 위에 잡으면 안 돼 밑에 잡아야 돼 자 싸이 들어가 가자 미나리 들어가요 어머어머어머어머 미나리 미나리 고기 사랑해 사랑해 꼭 아 맛있는 거 줄 때마다 하하하하 아 진짜 속보여 이 사람 아퓨 인치즈 레이터 많이 없네 이제 그러면 쏟는다 네 왜 국물을 흘러? 아 그래? 국물로 자작하면 자작하면 수분기 많이 날라가서 그래 몇 초프로야 고기랑 김치랑 같이 고기를 우선 싸 어 올려 응 입에 가 따뜻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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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야마해 국물 어떻게 먹어? 국물? 나 숟가락 갖고 왔어 파김치도 갖고 왔거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여워 이거 뭔데 이거 조그맣게 이거 김치 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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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하 대박이다 이거 우와 어 파츠 오 왠지 니가 여기서 잔다고? 캠핑 느껴보고 싶다며 다른 여왕이었다 나네 뭐하니? 나도 꼴이 있는데 나도 꼴이 있어 색깔 비슷하지? 어 색깔 비슷하다 우리 텐트가 딱 요거 반의 반 생각보다 좋은데? 잘 수 있겠어? 잔다고 그랬다? 이불 갖고 올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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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 갖고 올게 잔다며 아니야 혼자 앉아 캠핑 때 고르입니다 이게 캠핑인가? 응